요즘 호흡하기가 좀 편하다 이런 이유로 망사로 된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마스크는 방역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제대로 된 마스크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 사용에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망사로 된 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효과라고 하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일부 망사마스크 제품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망사마스크는 방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사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은 평균 17%에 그쳐 75%를 기록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비해 한참 떨어졌습니다. 현재 식약처가 의약 외품으로 허가한 망사마스크 제품은 없는데요.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망사마스크는 성능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장소들이 있죠. 짚어주시죠. 네,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과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입니다. 또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클럽과 노래방, 뷔페 식당 등 12곳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10만 원, 관리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또 망사마스크와 벨브형 마스크, 그리고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